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브레이크 문 아로마입니다. 유아, 쓰세요. 유아, 빨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상의 몇 가지가 싶다. 와, 신발이다! Thank you for the love my video and channel.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전달 드릴 게 이제 편집자부터 말하자. 편집자에 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까지 몇 분이 보내주시긴 했어요. 편집자분들이 몇 분 영상을 보내주시긴 했는데 제 기준에는 조금 미치지 않는 것 같아서 아마 그분들 중에서 선정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앞으로 좀 편집자를 구할 때까지는 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되는 대로 그냥 바로바로 보내주세요. 이거는 한국 분들한테만 포함되는 거고요. 다시 말하지만. 그리고 영상 보내주시면은 확인을 해서 VR챗 방송하라니까 이제 VR챗 편집을 하셔야 되겠죠. 일단은 필수 조건을 좀 말씀드릴게요. 영어 가능해야 돼요. 외국 밈을 잘 이해하는 분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는 다루시는 분 그리고 우대 조건이 있는데 내 방송을 자주 봐주시는 분이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성인이셔야 되고 품필자면 더 좋습니다. 양식은 앞에다가 그냥 제목 앞에다가 편집자 지원 가로 치고 넣어주시면 되고 이름하고 나이하고 영상 이제 첨부파일로 보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추가 어필하고 싶은 거 따로 적으시면 되고 1차 합격자 발표 그런 거 없어. 그냥 구하면은 내가 얘기를 할게 바로 근데 만약에 한 일주일이 5일 3... 최소 3일로 잡자. 3일이 지나도 대답이 안 오면은 탈락한 거야. 오케이? 메일 안 보낼 거예요 저는. 두번째로 이제 제 월드를 만들었습니다. 유튜브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제 아바타 월드를 만들었습니다. 총 10개를 본인이 체험할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VR에 적합한 거 VR5에... VR5에 적합한 아바타들이기 때문에 인덱스라던지 이제 그냥 차렷 하시는 그냥 이제 PC 유저분들 데스크탑 유저분들은 아마 하시기 힘들 거예요. 이제 쉬운 거는 할 수 있는데 버튼 하나로만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어려운 거는 양쪽 컨트롤러를 다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울 거예요. 제 아바타 월드 좀 찾아보시면 이스터에그 같은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제 아바타 월드는 1월 30일까지 하도록 하는 거고요. 지금 아마 반응이 지금 그렇게 딱히 좋은 편은 아니라서 아마 그냥 30일까지 하고 그냥 다 될 거 같아요. 저 생각에. 네. 새해 되기 전에 10만 달성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아쉬워요. 조금 안 되더라고. 그건 좀 아쉽고. 아무튼 여러분들 10만 정말 감사드리고요. Thank you for the 100k subscribe on my YouTube 채널. 난 정말 이렇게까지 오게 될 줄 생각도 못 했어. 편집자를 구하게 된다면 정말 재밌는 것도 많이 올라 올 거고 자주 또 이제 편집자를 구하면 일주일에 한 두 개의 영상은 약속 드릴 수 있으니까요. 편집자 되게 재밌게 편집하시는 분들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잘 챙겨드릴 수 있으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여기까지 공지 어. 유학 끝. 유바. 어. 아 아 아